무릎 꿇은 자세에서 발등을 풀어 볼게요. 양 손끝 뒤 바닥 짚으시고 아랫배에 힘 주셔서 무릎을 그대로 끌어올려 봅니다. 여유가 있다면 무릎 더 위로 올리셔도 좋고요. 손 무릎 잡아서 자세의 균형 유지에도 좋습니다. 여기 발목 앞쪽 손을 의식해 보세요.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셔서 양손 앞 바닥을 짚어 보세요. 엉덩이 밑에 띄우고 발꿈치를 끌어올려 봅니다. 다시 엉덩이 뒤를 그대로 보내셔서 무릎 꿇은 자세가 볼 거예요. 허리를 곧게 펴셔서 발바닥 근막을 잡게 해보세요. 무게중심을 살짝 뒤로 보내셔서 유지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제 양손 앞 바닥 짚으셔서 저희 테이블 포즈 걸을게요. 어깨 바로 밑에 손목, 골반 바로 밑에 무릎을 잇습니다. 자, 오른발끝을 뒤로 보내보세요. 숨을 내쉴 때 손바닥 매트를 지그시 밀으셔서 오른다리 뒷면을 열어보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에 손바닥 바닥을 지그시 밀면서 다리 뒷면을 열어봅니다. 네, 홀딩할게요. 다섯, 넷, 발꿈치를 더 뒤로 보내보세요. 셋, 둘, 하나. 이제 돌아오셔서 무릎 바닥에 닿았습니다. 자, 반대편 갈게요. 왼발끝 뒤 보내시고요. 발꿈치 위로 올린 상태에 있어요. 내쉬는 숨에 손바닥을 지그시 밀어봅니다. 다시 마시는 숨에 중앙을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에 손바닥 매트를 지그시 밀어주세요. 발꿈치를 끊이고 싶어 뒤로 보내셔서 다리 뒷면 이완할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돌아와주세요. 상체를 그대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오른발 앞으로 꺼내보세요. 로우 런지 갈게요. 무릎 바로 아래 발목 정렬 맞추시고요. 자, 로우 런지 갈게요. 무릎 바로 아래 발목 정렬 맞춰주시고 양손 무릎 위로 올립니다. 내쉬는 숨에 무릎 앞으로 그대로 밀어보세요. 자, 어깨 긴장 푸시고 무게 중심 뒤로 보낼게요. 자, 숨 내쉴 때마다 꼬리뼈 더 아래 끌어내시고 왼 다리 앞면과 오른 다리 뒷면을 열어둘게요. 어깨 긴장 푸셔서 몸의 앞면도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왼 발꿈치를 끌어올리시고요. 엉덩이 그대로 뒤로 보내서 오른 무릎 펴고 발끝 위로 챙겨봅니다. 손끝 옆 다리 짚으셔서 아래 허리를 곧게 펼게요. 턱은 당기시고요. 오른 다리 뒷면을 이완해볼 거예요. 이 상태 유지하면서 호흡 유지해도 좋고요. 여유가 있다면 허리 쪽 앞으로 꺼내보세요. 오른 다리 뒷면으로 호흡할게요. 셋, 둘, 정수리를 발끝 쪽으로 보내봅니다. 하나, 마시는 숨에 정면을 바라보시고 자세에서 나올게요. 다리모양 반대로 갈게요. 오른 무릎 챙기고 왼발 앞으로 꺼내보세요. 다시 오른쪽 무릎 바로 아래 발목 정면을 맞춰주시고요. 양손 무릎 위로 올릴게요. 내쉬는 숨에 무릎 앞으로 그대로 올려요. 머리뼈 아래 맞춰주시고요. 무게 중심은 앞이 아니라 뒤로 볼게요. 내쉬는 숨마다 어깨에 있는 긴장 푸시고 내쉬는 숨마다 꼬리뼈 더 아래로 끌어내려 봅니다. 무릎이 안쪽으로 손아지지 않도록 정면을 계속 맞춰주세요.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에 돌아오시고 오른 발꿈치 끌어올려 봅니다. 엉덩이 그대로 뒤로 보낼게요. 외무릎 펴셔서 발끝 위를 향해 있어요. 손끝 옆 바닥 짚으셔서 아래 허리부터 곱게 핍니다. 턱은 당기시고요. 이 상태에서 호흡 유지도 좋고 여유가 있다면은 허리 쪽 앞으로 꺼내보세요. 내쉬는 숨마다 정수리를 발끝 쪽으로 보낼게요. 호흡 세 번 이어갈게요. 셋, 둘, 하나, 마시는 숨을 정렬 바라보고 천천히 자세에서 나오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